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포물을 내놔서 많이 없네 다 불렀어 스탠드쌤 이거 샌다 없이 언제 이걸 돌리고자 하냐는데? 10개 다 불렀어 adio 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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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17 다시 17 18 19 19 19 20 20 20 20 20 20 스묵이 됐어 그러면 됐거든 3자 5개 7 10개 뭐야 아 맞네 15 자 스묵이 한개 만들었다 이게 지금 강서맥듀 하나 만들었고 강서마일드에일 하나 만들었고요 한 번 더 만들게요 다 있어 10개 다 있어 굽은 거 굽은 거 굽은 거 다음에 저 무슨 고기랑 좀 뭘 좀 더 첨가면 좋겠는데 그래 작년 공동역 세븐일레븐 시절 진짜 아니 세븐브로이 시절 진짜 많이 모아둔건데 이젠 그 세븐브로이가 타고 있으니 도대체 어? 어? 자줌마 왜저래 재강이야 지엄마가 보고싶어서 운다고 하지만 자줌마 왜저래 빨리 전날 다 그렇게 해보는데 4개 3개 2개 왜 이렇게 흉하냐 1개 1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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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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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3개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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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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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4개 5개 대경신다 이거 열일곱 소가 등등 사용하면 끝났다 이제 열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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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아홉 잠시만 신노리라고 때리기도 했을까 열어봐라 열어봐라 이거만 열어야 뭐야 또 이 강서 마일드 에일이 완성된거야 또? 얘는 또 두개 됐네 킬깁에서 많이 나오는거니깐 그렇다 진짜 이거 띄우고 여기도 타이프가 오렌지에일을 스무개 낼까 오 오 다 됐어. 오렌지에 이게 아 잠깐만 10분 있다가 또 기도시간이구나 지금 요건 4개 생산했네 세븐브로이 세각이 내놓고 이거 이제 굴내줘 아직 1분 남았네 아직 1분 남았네 아직 1분 남았네